됐다 하시면 하루도 가능해요 책이 좀 많이 들어가요 정답 안녕하세요 여기는 화실 공간이라는 곳이고요 저희는 미술 분야랑 그리고 음악 분야 이렇게 두 개로 저희 화실 공간을 뽑아놨어요 그래서 오늘 예약해주신거 보니까 페이스메인팅 예약을 해주셨는데 그거 하신 다음에 화실 눌러보시면서 이것저것 체험하셔도 좋습니다 네 뒤에 있는 피아노도 직접 연주 가능하시고요 혹시 나중에 미리 하시면 요 대관도 가능해요 네 연락주셨던 번호로 그대로 연락주시면 되세요 네네 그러면 오늘 페이스메인팅 하실건데 제가 좀 얼굴을 만져봐도 될까요? 네네 어 이쪽 볼이랑 이쪽 볼에도 그림 그리실건가요? 음 저희가 근데 좀 도구가 특이해요 저희가 이렇게 여러가지 도구가 있는데요 첫번째는 볼펜이에요 볼펜 볼펜은 10개의 색상이고요 제가 사용할 볼펜은 카고 뷰어 소프트즐펜이라는 본명을 가진 볼펜이랍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림을 그릴 때 테두리 작업을 해드릴 때나 좀 필요할때 해드릴게요 제가 그림을 그릴 때 그리고 두번째는 이렇게 이거 뭔지 아시나요? 핀커펜가 플라스틱 실질이어서 이런 소리가 나는거랍니다 색깔은 주황색 핑크색 여트색 노란색 파란색 색등이 있고요 네 보다 얼굴을 무해하는 제품들이어서 얼굴에 해도 괜찮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주재료가 될 것 같은데요 주재료는 이렇게 색연필이거든요 색연필이 나무지질로 되어있어서 네 나무요 이걸로도 그려드릴거에요 주로 밑그린 스케치 단계를 할 때 여러가지 색깔 조합해서 해드릴거고 색깔 넣을때도 해드릴거에요 해드릴거에요 네 그런데 가장 중요한게요 어떤걸 얼굴에 그려드리기 원하시나요? 네 디자인이요 얼굴의 디자인이요 얼굴의 디자인을 해드릴건데 네 어떤걸 원하시는지 모르겠어가지고 네 아 그러면 이게 내 자연에 관련된 것들로 그러면 초록색같은 풀이나 나무나 이렇게 그려드릴까요? 음 네 그 이쪽 올해는 어떤걸 그려드릴까요? 네 네 여기는 본인의 조상화 아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쪽 부분 네 이것도 뭐 추가로 하시고 싶으신데 말씀하시면 네 아 이때는 반짝이 그려드렸으면 좋겠다고요 여기 아 네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오른쪽에 그려드릴건데 일단은 새싹을 먼저 그려드릴게요 새싹 중간에 색깔이 여기 좀 빈거는 다른 선생님 있으시고 계셔가지고 못해드릴 것 같고 그래도 색깔이 50까지나 돼서 진짜 많아요 가장 자연에 가까운 이 플립 색깔로 칠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이렇게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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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면비로 페이스베이 페이스베이 하는거 처음이시죠 특이하죠 노인 이쪽 색칠이 조금하구요 여기 있고 여기 이 색상이 되게 이게 색상이 있는지라고 봤는데 뭔데요? 색상이 진짜로 풀색깔 같아가지고 잔디색깔 있잖아요 잔디 그런거 같아요 그리고 이쪽에는 이렇게 꽃을 그려드릴게요 꽃 가운데 심지는 노란색 그리고 이 색이 좋겠죠? 이 핑크색 걱정마세요 제가 음영도 넣어드릴거라서 사실적으로 그려드릴테니까 걱정마시구요 이거는 왼손으로 동그랗게 심지 그려드리는거에요 여름이라서 엄청 덥죠? 저 휴가요? 저 휴가요? 그게 사실 오늘 저 휴가한줄알고 바캉스갈려고 옷을 이렇게 빼입었거든요 아 이건 손님 잘못이 아니구요 제가 착각을 했어요 착각을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일단 입고 나왔는데 날짜를 보니까 날짜를 한 3일정도를 까먹고 그냥 모르겠어요 왜 그런 착각이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랬어요 여기가 안쪽이 조금 더 짙은걸로 색칠을 해볼게요 조금 더 짙어요 음 그냥 꼭 뜯으셔도 되고 뭐 위험한거 아니라가지고요 심심하시니까 그냥 여기서 저랑 얘기하다가 가셔도 자화상에도 꼭 하나 그려놓으면 좋을것 같거든요 자화상에도 꼭 하나 그려놓으면 좋을것 같거든요 자화상에도 오늘 떠나세요 아 오늘 저녁에 아 그래서 이렇게 이쁘게 매니스페이팅하고 하시려고 하시는거군요 아 네 아까 왼쪽에도 그리기로 했으니까 왼쪽에도 심지를 심지를 코 가운데 심지를 그려서 네 아 뒤에 피아노요 아 가끔 쳐요 아주 가끔 아 그게 뭐 그러냐면 제 전공이 미술인데 음악 전공은 아니거든요 음악 전공은 아니거든요 그걸 보니까 지금 음악보다 미술도 재밌어가지고 그러는 것도 있어요 아 이렇게 볼 양쪽에 꽃이 있으니까 너무 귀여우시네요 아 여기 볼 양쪽에 꽃이 있으니까 네 짙은 색깔로 네 짙은 색깔로 눈치문이 있으세요? 눈치문 있으세요? 아 요거 유지기간 오 그게 유지기간을 어떻게 설정하시냐에 따라서 이따가 코팅같은걸 해드릴거거든요 코팅시켜서 롤러루비에 일어서 고정을 시켜드릴건데 뭐 한 3일 가길 원하시면 3일만큼 단단하게 해드리구요 바로 바로 지웠으면 좋겠다 하시면 하루도 가능해요 네네 저쪽 살 띈거 같아요 음 그러면 여기에 풀도 그리고 꽃도 그렸잖아요 그러면 앞에 냇가 같은 것도 그려볼까요? 네 좀 전에 풀립 그렸던 거 짙은 색으로 음영 넣어볼게요 유명한 게 보통 해가 들어오는 방향에 반대방향을 딱 깊게 칠해주면 사실적으로 보여요 네 좋아요 아 그러기 전에 제가 그냥 다 그려놓고 나중에 태풍이라고 하다가 그냥 하나하나씩 완성하는 게 더 예쁠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해볼게요 볼펜으로 테두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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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려드릴 거예요 주민 색깔 볼펜도 잘 넣어서 테두리를 좀 정교하게 그릴게요 네 테두리를 좀 정교하게 그릴게요 테두리를 잡아주세요 테두리를 끓고 테두리를 끓고 전혀IO 테두리를 native MIC 흠흠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핑크색깔 꽃 그려놓은거 색깔 두개가 필요하겠네요 심지색깔이랑 꽃색깔 꽃 그려놓은거 네 동그랗게 이렇게 이제 제 부분에 꽃잎을 끓일께요, 꽃잎 꽃잎을 끓일께요 얼굴 간지러우시죠? 꽃잎을 끓일께요 이쪽에도 심지어 볼께요 꽃잎을 끓일께요 오늘 오후에 일정 길어요? 길면 그냥 지금 좀 주무셔도 괜찮으실 것 같은데 좋아요 아휴 그리고 이제 그 안쪽을 약간 블러 처리를 하면 좀 더 이렇게 부드럽고 생동감 있는 그런 크림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광펜으로 어떻게 보면 영광펜으로 명이나 어떤 느낌 깊이감을 주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는 굵은 면으로 굉장히 집중을 해버렸는데 노란색으로도 이렇게 깍두고 이렇게 깍두고 이렇게 해주고 네 핑크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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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빙글색 자유빙글색 d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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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여기 조금만 더 빨간색이 조금 짙은 색으로 했었으니까 제가 빨간색을 더 추가해 드리도록 할게요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누구를 좀 칠해드리고 몸이 치료하시거나 그러진 않으신가요? 아...여기에 TV가 없어가지고 뭘 뭐라고 하기가 되게 뭐 보여드릴게 없어가지고 꽤 좀 안타깝긴하네요 나중에는 TV도 좀 갖다놓고 할까봐요 와 이쁘시다 그리고 저희 아까 위치선적할때 얼굴 그려드리는거 이쪽으로 보래하기로 했잖아요 근데 귀엽게 코에다 하는게 어때요? 그 외에 코 이렇게 있고 고양이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얼굴에 그것처럼 코가운데를 동그랗게 얼굴을 이렇게 까만 테두리로 그린 다음에 눈코에 그리고 하면은 더 귀여우실 것 같거든요 그 외에 좀 더 어울려요 그렇게 할까요? 좋습니다 지금부터 얼굴 그려드릴건데 일단은 피부색깔에 완전 비슷한 색이 되게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해볼거는 요색깔로 네 요색깔로 얼굴 내부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눈코입은 약간 갈색이나 검은색을 섞어서 하고 입술을 촉단하게 연한 주황빛 정도로 가져가볼까요? 네 좋아요 그리고 뭐 원하시는대로 뭐 머리를 그려드리고 장신구색깔 같은거 원하시는거 있으면 또 그려드릴게요 일단 완전 가까이 와주시고 여기가 코인거죠? 여기가 지금 코죠? 이 존재가 아 네 코 네 그림 그리기 딱 좋은 코에요 자 그럼 얼굴 그릴게요 얼굴형 네 제가 지금 직접 손님분 보고서 똑같이 그릴거거든요 좋아요 네 색깔 칠해보도록 할게요 코입은 그 위에 높아서 해드리면 될 것 같아가지고 어디서 오셨어요? 아 아 진짜요 멀리서도 오셨네요 멀리서는 할인없냐구요 어 그러면 인스타그램이나 SNS 하시는거 있으면 거기에다가 블로그나 뭐 이렇게 올려주시면 네 그럼 제가 2,000원 할인해드릴게요 어때요? 얼굴 존재다보니까 얼굴 존재다보니까 안인스타그램 그런거 올리실때 뭐 눈은 가리셔도 되구요 제가 그림 그려드릴거 그거 위주로 하시면 어떨까 싶어요 이렇게 이렇게 칠해볼까요 동그랗게 네 그리고 간색 눈썹은 좀 간색으로 해볼게요 눈썹은 좀 간색으로 해볼게요 이거보다 조금 더 진한색이 어울리시겠다 약간 브라운 그릴게요 아 내 눈썹 모양이 직각으로 직선 직선형의 느낌이 가까우시네요 응 좋아요 이제 코라인을 한번 그려드릴게요 코라인은 좀 회색빛으로 라인을 그려드릴게요 네 저자 한번 보시고 한번 더 이렇게 네 좋습니다 자 입술을 칠해드려야 되는데 입술은 너무 밝은색보다는 살짝 주황키 도는게 조금 더 어울리실 것 같아요 입술을 칠해드릴게요 좀 종교하게 들어가줘야지 내가 봤어요 엄청 종교하게 좀 종교하게 들어가줘야지 내가 봤어요 엄청 종교하게 좀 더 세심하게 한번 그려볼께요 좀 더 세심하게 입술 안쪽 입술 안쪽 색깔은 요거 음영을 살짝만 넣어드릴게요 음영을 살짝만 넣어드릴게요 음영을 살짝살짝 제가 눈썹을 그리고 눈을 안그렸네요 눈을 가장 어두운 까만색으로 그려드릴게요 근데 웃는 얼굴이 있고 그냥 동그란 얼굴이 있어요 동그란 눈이 있어요 어떤게 더 좋으세요? 아 아 안쪽은 동그랗게 안쪽은 웃는것처럼 알겠어요 그러면 요기를 동그랗게 해볼게요 아 그거 정하셨어요 그 뭐지 유지기간이요 유지기간이요? 아니요 하는거 오래 유지하시고 싶으시다고 네 그러면 유지기간 3일 정도로 해가지고 고정시켜드릴까요? 좋으세요? 알겠습니다 심튼도 그렸고 짐준도 그렸고 떼들이 작업을 좀 할게요 일단은 얼굴이 색이긴한데 한번 인색으로 lia telescopes 갈면 깔끔하게 떨어질거거든요 celebrating 해드릴게요 안녕 좋아요 검은색으로 한 번 더 테두리를 잡아드릴게요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네 주황색으로 입술 입술 입술은 입술 부드럽죠? 형광대는 확실히 닿는 느낌 부드러우실거에요 저희 머리를 안그렸어요 그리고 여기에 아까 바다를 그린다고 했는데 깜빡했거든요 머리를 그려드리고 바다를 그려드릴게요 머리를 어떤색으로 하실까요? 머리 보라색으로 해드려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만 보라색 푸른색인가요? 그걸로 염색하셨네요 예쁘신것 같아요 머리 그려드릴게요 도색 네 닫고 염색 포기 두 일 는 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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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라서 채색이 좀 많이 필요해요.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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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도 보라색으로 볼펜으로 만들어 드리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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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예쁘네요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번에 바다 물결을 그려드릴 거예요 이렇게 굽혀요 이렇게 놀고 있는 거라 간지러우세요. 조금만 더 잠으시면 금방 끝나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여기 마다도 새겨드려서 되게 시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이번에는 영광펜 먼저 해서 물결이 일렁이는 거를 제대로 표현해 드릴게요. 그리고 물결이 일렁이는 거를 제대로 표현해 드릴게요. 그리고 물결이 일렁이는 거를 제대로 표현해 드릴게요. 좋습니다. 이거는 테두리 작업이 없는 상태로 두는게 바닥에 테두리가 없으니까요. 상태로 두는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 드리도록 할건데 아니다. 지금 마무리하면 큰일나죠? 바로 지워지죠? 고정작업 해드리면 진짜 끝이거든요. 이거는 고정유약이에요. 요약이에요. 자 그리고 이걸로 밀으실거같아요 이렇게 하면 고정돼요 이렇게 돌아가는거여서 꼼꼼히 고정될거예요 상태로 굳으시면 매니큐어 굳는거랑 비슷한 시간처럼 굳게 굳으실거거든요 아 이제 끝나셨습니다 이제 진짜로 다 되셔가지고 아 네 진짜 딱 붙었네요 딱 붙으셨으니까 이제 집에 가느라 이제 여름휴가 떠나셔도 좋을거 같습니다 만약에 시간 나신다고 하시면 아 네 네 네 1분정도 네 눌러보고 가셔도 좋으실거같아요 네 크라우드 블로그랑 인스타 올려주셨으니까 저희가 4천원 빼드리도록 할게요 계좌는 저기 앞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페이스메인팅 받으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안녕히가세요 안녕